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방송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참 오랜만에 행사장에 이렇게 포항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방송으로나마 인사를 드려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돌이키지마 하이량 버전의 돌이키지마 들려드렸고요 이번 곡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23년 만에 그리고 24년 차 만에 드디어 앨범이 나왔습니다 마이 데스티니 첫 번째 1집 앨범의 제 타이틀곡입니다 네팔자 상팔자라는 곡인데요 휘모리 장단을 기반으로 팝을 접목해서 남녀노소 누가 들어도 어색하지 않고 참 신나는 곡인데 여러분들께서 가사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팔자 상팔자 들려드립니다